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쌍족발 먹고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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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네 네 지금 두개 드셨구요 14개 까지 입으셔야 제가 모의시험에서 합격입니다 먹읍시다 5 으 으 으 으 으 6개 5 으 6개 부셨구요. 별다르게 크게 뭐.. 없네요. 지금 탄약을 보충했구요. 공고로 진입합니다. 이제 몇 개죠? 7개 정도만 부시면 되겠죠? 쭉 한번 봅시다. 공고 오케이. 정원 파괴 네. 공고는 공고에서 떠납니다. 다 부셨구요. 다 부셨구요. 종료 빨리.. 공고를 뺏는데.. 몸 안쪽으로 뺏고 있어요.. 열심히 뛰었고요 또 탄약을 얻었고 다시 난리입니다 네 장원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마을 중심부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좀 달달해요 그래서 아마 골짝골짝 잘 들어가실 텐데 이런 것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배척자 배칭 운전 배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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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 고고싱 시청으로 왔고요. 시청 꼭대기가 최고죠? 그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, 아무래도. 혼란의 도시. 형님의 눈도 없는 것 같은데요. 진짜요? 오, 잘 먹고, 잘 느껴지게죠? 그리고 얘는 또 한 번씩. 수젤비주가 어제. 어떻게 타지? 근데 바로 수젤비가 이렇게 맞추냐? 어머, 그 다음 수젤비를 이렇게 맞추냐? 응, 지금. 안 보이네 저 친구 적은 것 같은데요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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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쿠 죽었다